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 실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여기 현장 계신 분들은 대략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거죠? 일주일 조금 넘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종강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17일 날 지방직이 있고 그 다음 24일 날 서울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17일 날 지방직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평소처럼 그대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 쉽게 마음을 푸셔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마음을 푸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직 서울시가 1주 간격 또는 2주 간격으로 매년 보통 시험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두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쉽게 절대 마음을 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은 마지막 시험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쉽게 마음을 풀지 말라는 게 지방직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났다? 예를 들어 그날 술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꽝이야.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돼. 지금까지 평소에 계속 먹었잖아. 그런데 아니 솔직히 먹었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푸는 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마음을 한번 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또 저한테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저 어디 가는 건 아닌데요. 네 여러분들 합격하면 또 나중에 오세요. 네 여기서는 안 보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마지막 시험 볼 때 이렇게 시험지를 만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게 원래 시험지처럼 제가 만들어 와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걸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남보고 나서 참 느끼는 건데 여긴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게 그렇게 제작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험지처럼 제작했는데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래 시험지는 이렇게 이게 종이가 붙어 있잖아. 그리고 중간에 포치키스가 찍혀 있잖아. 그렇죠? 네 하여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험지는 제가 따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시간 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전 연습하는 용도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이렇게 편지처럼 써왔거든요. 그래서 얘 읽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 좀 길어서요. 한 부분만 잘라왔어요. 제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아무리 훌륭한 부시라도 그을 수 있는 획은 한 획뿐입니다. 어제 당신의 하루를 오늘 당신의 하루를 매일 당신의 하루를 하나씩 하나씩 가치와 의미 그리고 행복을 쌓아간다면 인생 자체가 명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생각하세요. 세상의 점수가 여러분을 감히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자신의 꿈을 믿으세요.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린 인생은 이미 명품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은 심리전입니다. 자신 있게 또 의연하게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시험 당일 최고의 점수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언제까지나 당신의 믿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수업한 지 20년 됐거든요. 제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선생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 늘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 그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에 예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 여러분 저는 주인공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위 학원가에는 그런 말이 존재해요. 스타 강사라는 말이. 그래서 많은 수업을 듣고 책이 대빵 많이 팔리고 그런 말이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메꿀 수 있는 건 제가 부지런을 떠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매년 수업을 고치려고도 노력하고 책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 있어서 저는 코치예요. 플레이어는 여러분이에요. 저는 주변에 많은 선배 선생님이나 후배 선생님들을 보는데 때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정말 본인이 스타예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은 그리고 코치는요. 운명적으로 플레이어를 통해서만 빛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마무리를 하시는 거에 그래서 제가 깊이 관심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을 내면 저는 그 빛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주인공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젊은 여러분들 보면서 가장 늘 마음 아픈 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 임한 사람들은 결국은 결과가 모든 걸 말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 붙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랑 얘기를 듣는 이 공간에 계신 분들 나중에 며칠 있다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 남은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붙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꼭 붙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번에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가 오히려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파이팅!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겠다. 그거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자기 플레이를 하려면 몸이 굳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꼭 붙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들을 오히려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부로 갈 때는 시험을 되게 좋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날 정말 최고의 점수를 맞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맞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점수에 제일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과목별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봐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마음을 좀 비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당일날 어떤 점수를 맞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정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은 그 시험의 점수나 이런 걸로 감히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 따위로 내 인생이 예를 들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정말 우주 최강이야? 우리가 지금 무슨 공무원이 되려고 태어났어? 여러분 인생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무슨 무슨 어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는 건 제가 직업을 갖는 건요. 그냥 내 인생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중에 임명되고 나서도요. 실제로 그만두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정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는 점수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랑 연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점수 따위로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는 특히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병 걸렸잖아요. 모든 걸 다 숫자로 환원시키잖아. 그런데 이게 소음생들은 내가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상황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가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잖아. 늘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다야. 그러니까 우린 지식인으로서 숫자를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돈을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 금전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맞죠? 저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내가 무슨 법정스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이건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숫자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보면 나도 그 대접을 받아요.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보면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이 타는 차가 뭐야? 저 사람이 어떻게? 늘 숫자로 보잖아.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도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또 부모들이 그래요. 어릴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 처음에 이제 애 임신하고 막 그러면 손가락이 열 개 다 있을 때 되게 감동해요. 애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열 개 다 있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럼 막 되게 감동해요. 손가락이 열 개 다 있는 거야. 눈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60을 받느냐 70을 받느냐 90을 받느냐 숫자로 보는 거도. 그렇게 아이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숫자로 다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때로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만약에 공부를 1년 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하게 돼서 만약에 또 여러분이 붙잖아. 그리고 공부는 되게 생활을 오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내 말이 틀리지 나중에 보라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50이 되고 60이 돼서 올해가 정확하게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것 같아? 여러분 나중에 기억도 안 나. 2017년에 내가 임용이 됐는지 2018년에 임용이 됐는지 헷갈릴 거라니까. 2019년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당장 뭐가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하고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 있게 시험을 보시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를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숫자로 나오든지 간에 그 숫자에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거나 그 숫자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얼마를 공부하듯이 간에 합격한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가끔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노량진이 그리고 여기서 공부했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부턴트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때 내가 되게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공무원이 돼서 그때 처음에 공무원 임명될 때 그 마음처럼 자기가 그렇게 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런데 왔는데 교수님 뭐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뭐 이상한 것도 계속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너는 내년에 뭐 할 거냐 합격한 친구들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후년에 뭐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별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저 만나보세요. 나중에 합격하고 와봐.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왜 웃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 뭐 할 거야. 내후년에 뭐 할 거야. 그런데 계속 대답이 희미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우 야 너 만나서 재미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같이 늙어간다니까 친구처럼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남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서도 저를 보면 아 그래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그래서 나도 내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계속 목표를 세우고 하고 싶다라는 제가 도전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없는 시간 쪼개서 여러분 만나는데 여러분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론 제 시간을 내는 거이기도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허트게 쓰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제가 또 저에게 다짐해요. 그런 것처럼 합격생들을 만나서도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도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2년 3년 있다 뭐 할 거냐. 너 앞으로 오늘 뭐 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랑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은 약간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약간 버릇이 됐어요. 조금씩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흐릿하면 그리고 뭐 그냥 뭐 뭐 별거 없는데 뭐 그러면 저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이가 좀 있지만 저는 매년 매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늘 꿈을 꿔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제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없고 제가 꿈이 없으면 제가 그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의연하게 시험 보러 가시고요. 그리고 시험은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쉬워도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시험은 잘 보는 놈이 잘 보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야. 잘 본 놈이 실력이 좋았던 거야. 이게 수험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연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붙어야 된다라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 무엇이 여러분이 원하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절대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만으로 이미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자존감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연하게 시험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계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